어... 네네... 야. 아! 으아! 하아! 하아! 으아! 황진아! 황진아 속도 높였고 받아 냅니다. 아니 했었거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력은 어 자신의 필요를 살리기에 아주 좋죠. 리시브 직. 아. 정은순의 공격 황진아 긴 서브 황진아 건져 올렸습니다 정은순이 네트 정은순의 서비스입니다 찬스볼이었는데요 황진아의 리드 정은순의 리드 정은순이 일단 받아내고 있습니다 황진아도 속도를 높이는 데요 조점을 앞서 있습니다 황진아 마무리하지 않았고요 많이 튀는 서비스였고 황진아의 리드 황진아의 리드 접수 고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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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노렸고 행운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거죠 그렇죠 예 황진아의 서비스입니다 젊은 서비스 출발 정은수 서비스 황진아 많이 뜸벌 정은수 서브 황진아 당 정은수 황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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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And you and I we